첫 소식입니다. 지난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었죠.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날인데요. 마포구에서도 이를 맞이해 다양한 행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연극제가 펼쳐졌는데요. 마포TV에서 생중계했습니다. 이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아동들이 구강관리에 대한 경각심과 치아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구강보건센극제 치아도둑 충치맨을 조심해를 실시했습니다. 이날은 총 3회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관내 5세에서 7세 어린이 약 900명이 참석해 행사를 즐겼습니다. 무대는 인연극으로 채워졌으며 어린이들은 치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웃음 넘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마포TV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돼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과 많은 주민들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구강보건센극제는 많은 아이들이 구강보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재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